왔어 왔어? 자 드디어 오고고고고고 오 귀여워 와 맛있겠다 르 찜 로우 고기 반 밥 그러니까 다진 거예요? 약간 다져서 쪄서 다진 그런 밥이고 봉로우판이라고 다지지 않는 밥이지 와 난 다지지 않는 거 먹으러 장조림 비빔밥인데 장조림 비빔밥 느낌 와 맛있겠다! 나 이거 진짜 먹고 싶다! 아침에 약간 집밥 느낌 좀 있죠? 반찬 진짜 많다! 잘 먹겠습니다! 비벼 먹는 거예요? 이게 간장을 졸여서 밥에도 양념이 돼있니 이런 건 노른자를 노릇해서 우리가 간장밥에 밥 비벼 먹기 아침에 간단한 것도 좋은 느낌으로 맛있어? 맛있어요? 맞아요? 입맛이? 입맛이 맞아요 오빠? 맛있어요!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생각보다 안 짜다 약간 짜장밥 맛이 나는데 냄새가 약간 그렇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장 생강 졸임 그 맛이 아니라 약간 그냥 짜장 볶음밥 소스를 밥을 느낌 그리고 이 볶음밥은 콜라겐 끈적끈적 부분 위주로 없애져 있는 거라 그래서 엄청 부드럽죠 그래서 소스! 소스 느낌이야 진짜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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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 맛있다 이거 봐 대구기가 터져도 맛있네 완전 고기 부드러운 느낌 와 이거 진짜 매력적이다 음?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어제 먹은 양지랑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음? 꽤 보실까요? 아 이건 또 다른 맛이네 와 이거 진짜 그래 귀여워봤다 고기 좋랑 고기 좋아함 고기 좋아함 고기 좋아함 고기 좋아함